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왼쪽 개체에서 고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고객 테이블의 회원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빔 문자를 허용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줍니다. 빔 문자율은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요. 다시 고객 테이블의 휴대폰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신 다음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누르시면 학대 축소 창을 띄울 수 있고요. 휴대폰 필드에는 010으로 시작하는 문자열 큰 따옴표 묶어서 010이라고 입력하시고 하이픈 그 다음 네자리 숫자 필수 조건이니까 0을 입력하시고 빼기 다시 0을 4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두 개의 빼기 하이픈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 하이픈 기호도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화면에 입력할 때는 별표를 표시하라 라고 해서 별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 테이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 유효성 검사 규칙, 예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상품 테이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단가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선택합니다. 소수점 자릿수는 아래쪽에 오셔서 한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다음 상품 테이블의 용량 개월 필드를 선택하시고 1, 2, 3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Shift 누른 상태에서 F2, 인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가로 열고 1, 2, 3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상품 테이블에 대해서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유효성 검사 규칙, 예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주문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주문일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늘 날짜만 입력된 함수를 사용하여 기본값에다가 표시해라. 기본값에다가 데이트라는 함수를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테이블 기본값, 주문일이 작성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주문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회원 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조회 탭을 클릭하셔서 현재 텍스 상자인데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행 원본에 오셔서 ... 작성기 클릭합니다. 저희는 고객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별표를 더블 클릭하셔서 모든 필드를 가져오신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얘를 클릭합니다. 가져오신 필드에 데이터의 첫 번째 필드 회원 번호로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 바운드 열은 1이고요. 열의 개수는 총 5개의 열이었습니다. 고객 테이블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테이블입니다. 회원 번호가 첫 번째 필드에 있고요. 첫 번째 필드를 고객 회원 번호로 저장하겠다라고 바운드 열은 1이고요. 열의 개수는 5개고요. 그 다음 행의 수는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수는 하나로 1로 설정하시고요. 열 너비에 와서는요. 모두 3cm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3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3을 다섯 번 입력하시고요. 목록 너비에 오셔서는 3, 5, 15, 15cm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 값만 허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속성 설정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차 주문 테이블에 가셔서요. 현재 예용의 회원 번호 필드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섯 개의 고객 테이블의 내용이 필드가 표시된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의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 주문 테이블과 상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품 코드 필드를 드래그 하셔서 주문 테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주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시고요. 삭제할 수 없다,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창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 머리끌에다가요.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고자 합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가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위쪽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주문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주문 정보 그 다음 주문 정보의 이름은 선택하시고요. 속성 시트에 오셔서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입력합니다.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글꼴 이름은 글꼴 이름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글꼴 이름을 굴림체라고 입력하시거나 또는 목록에서 선택하시거나 선택하는데 네, 굴림체를 다시 굴림체 그 다음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자 색에서 문자 색에서 액세스 테마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마에 가셔서 10을 선택합니다. 주문 정보라고 입력하셨던 폼 머리끌의 제목을 입력하셨고 폼 머리끌의 배경 색깔을 폼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오셔서 배경 색깔을 배경 폼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폼 바닷글에요. 폼 바닷글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TXT 총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커서를 두시고 Shift-F-E 누르셔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필드에 대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형식에서요. 모두 탭에 형식에 오셔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두 번째 문제는요. 주문 정보 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서식 탭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필드의 값이 아니라 시기를 선택하시고 금액이 60만원을 초과한다. 라고요. 금액 필드 명을 입력하시고 크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60만원 하나 둘 하나 둘 셋 숫자 입력하시고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배경 색깔에 오셔서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을 선택.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네. 일단 저장 한번 하구요. 그 다음 양식 디자인의 폼보기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었는가 위쪽에 레이블 만드셨구요. 아래쪽에 총 금액 표시가 되었나 배경 색깔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문 정보 폼을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TXT 회원 번호라고 되어 있는 본문의 TXT 회원 번호를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오셔서 더블 클릭을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해당 회원 정보를 회원 정보 폼에 표시하는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정보 조회 매크로를 작성한 후에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크로를 일단 만들고 연결할까요?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라고 선택하시고 우리는 더블 클릭하면 회원 정보 폼이 표시되도록 이라고요. 오픈 폼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폼의 이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TXT 회원 번호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회원의 정보를 회원 정보 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정보라는 폼을 선택하시고 폼이구요. 그 다음 표시하는데 해당된 TXT 회원 번호에 해당한 정보를 표시해야 되니까 조건에다가 외월 조건문에 조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회원 번호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물어봅니다. 아래쪽에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주문 정보 폼에 TXT 회원 번호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TXT 회원 번호와 회원 번호 필드와가 일치한 데이터를 회원 정보 폼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까지 작성하셨구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를 회원 정보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정보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이제 매크로 작성해 놓으셨구요. 우리 TXT 회원 번호에다가는 더블 클릭에 작성해 놓으셨던 매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폼 보기 가셔서 회원 번호를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된 회원 번호에 대한 회원 정보 폼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보고서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현황 이라는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구요. 회원 번호를 기준으로 그룹화된 상태에서 정렬을 추가하겠습니다. 아이디를 필드를 추가하구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 다음 회원 번호 머리끌 영역이 머리끌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해서 형식에 오셔서 페이지 바꾸물 구역 전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txt 주문일을 선택하시구요. txt 주문일을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형식에 가셔서 중복 내용 숨기기에 가셔서 예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번에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shift 누른 상태에서 fe 확대시킨 다음 처음에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p a g e s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m% 쪽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중이라고 입력하시고 m% 현재 페이지 입력하신 다음 현재 페이지 페이지의 쪽을 입력합니다. 전체 페이지 중에 현재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텍스트 입력하시고 스페이스 확인해 주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회원번호 바닥 끌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주문 횟수를 선택하시구요. 컨트롤 온번에다가 shift 누른 상태에서 fe 개수를 구한 다음 권자를 표시하겠습니다. 카운트 입력하시고 별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권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보고서 저장 한번 하시구요. 인쇄 미리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번호랑 아래쪽에 주문 횟수 중복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주문 현황 보고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 정보 폼을 선택하구요. 마우소른 쭉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cmd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cmd 조회를 선택하고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작성기 클릭하시고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해서요. txt 조회 1에서 입력한 컨트롤 에서 입력한 주문일에 대한 자료만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서 현재 폼을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 하겠습니다. 필터 다음에는 등호가 필요하고요. 주문일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날짜 니까 샵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 큰 따옴표 닫고 중간에 txt 조회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단 txt 조회 1은 컨트롤 에서 입력받는 값이라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샵으로 끝날 수가 없죠. m% 앞에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뒤쪽에 샵도 큰 따옴표 열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폼에서 밑점 조금 전에 필터 하셨던 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터 1은 True 라고 값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저장 한번 클릭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날짜 입력하셔서 조회 클릭하시면 해당된 내용이 추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주문 날짜 예를 들어서 2월 7일로 한번 조회 해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2025 2-7 이라고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면 2월 7일에 해당한 내용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품 0.08 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할인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직접 필드를 할인 금액 합계 라고 입력하시고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단값 곱하기 주문 수량 곱하기 0.08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0.08 곱한 값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정렬에 오셔서 내림차순 요약을 클릭하셔서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네 일단 조건에서요 주문 횟수가 5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횟수 에다가 상품 코드의 주문 횟수 우리는 여기에다가 주문 횟수라고 입력하시구요 5회 이상이라고 조건에다가 그거나 같다 5 라고 입력합니다 그거나 같다 5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상품 코드를 가지고 우리는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이 5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그거나 같다 5 라고 다시 한번 아까 음 개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5가 큰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나 같다 5 라고 다시 한번 입력하시면 이제 숫자 5 라고 작성이 됩니다 상품 코드를 개수를 구해서 음 그 값이 5회 이상입니까 이 이상인 레코드를 조회하여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 만들기 할인 제품 이라고 입력합니다 할인 제품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테이블에 대해서는요 현재 코리에 대해서는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인기 상품 할인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래서 음 코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구요 테이블을 생성하기에서 실행 한번 누르시면요 총 8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고 되어 있구요 예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현재 테이블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할인 제품을 더블 클릭하시면 음 상품명부터 주문 횟수 할인 금액의 합계 따로 뭐 문제에서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결과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예 한번 누르시구요 현재 작성한 커리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때 여러 개 테이블이나 여러 개 커리를 이용하신다면 직접 만드셔야 되고 현재처럼 주문 정보 커리 하나만 이용하신다면 마법사를 또 이용할 수 있죠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마법사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만들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저희는 음 주문 정보 라는 커리에 이용해서 커리에 주문 정보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구요 행에다가 배치하실 것은 상품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라구요 상품명을 찾으시고 오른쪽에 더블 클릭 다음을 클릭하시고 열 에다가는 지역명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지역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시고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는 금액 필드 표시하겠습니다 금액을 선택하시고 금액을 선택하시고 금액에 대해서 합계 총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디자인 수정을 선택하되 커리 이름에 대해서는요 어 아래쪽에 상품별 강역시 주문 내역 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음 상품별 지역별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크로스텝 지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지역이 강역시로 끝나는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 이라는 열머리 끌 아래쪽에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어 뒤에 끝나는 글자 세 글자가 강역시 라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지역 필드에 가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강역시 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 우리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구요 음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조절하셔서 살짝 조절하신 다음 상품명 합계 금액 합계 금액은 총 금액이라고 좀 수정을 표시 수정하셔야 될 것 같구요 강주 강역시부터 인천 강역시 까지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 어 학계 금액이 아니라 저희는 열머리 끌에 총 금액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총 금액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실까요 예 버튼 눌러 주셔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만들기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주문 정보 커리에 가셔서 주문 정보 커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주문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주문일 필드를 더블 클릭 그 다음 회원명을 더블 클릭 상품명을 더블 클릭 그 다음 주문 수량을 어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주문 수량 필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주문일이 3월 이면서 라고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주문일을 가지고 와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먼스 함수 입력하시고 주문일에 월을 추출한 데이터가 3월 이면서 그 다음 데이 함수를 이용하셔서 주문일의 필드에 1을 추출한 값이 25일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크거나 같다 25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먼스와 데이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주문일부터 주문 수량까지 아 오른쪽에 조건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레코드 8개 추출이 되었나 확인하시면 되죠 오른쪽 다시 디자인 보기 가셔서 주문일과 먼스와 데이에 대한 조건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 저장을 클릭하셔서 3월 25일부터 31일 주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그 다음 쿼리에 가셔서 주문 정보 그 다음 가져오실 것은 회원명 주문 수량 그 다음에 상품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코드 그래서 주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유산균 또는 비타민C 주문 쿼리로 작성하시오 저장을 클릭하셔서 유산균 또는 비타민C 주문이라고 입력하고요 상품 코드가요 2 또는 4로 끝난다 라고 합니다 조건에다가요 만능문자 별 2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럼 라이크 연산자가 자동 생성이 되죠 별표 입력하고 4라고 입력하면 2 또는 4라는 조건을 작성할 수 있고요 회원명을 가지고 오른차 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순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전체 레코드는 25개가 맞고요 첫 번째 데이터 회원명부터 확인해 주시면 첫 번째부터 몇 개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변경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고객과 주문 테이블을 이용하여 책은 주문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 고객 테이블의 비고필드 값을 특별관리라고 변경하래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을 가져오고요 고객 테이블의 비고필드를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신 다음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실 거냐면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그 다음에 특별관리라고 입력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관리 지금 미자 입력하고 좀 분리해서 니 입력하고 나서 뒤에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입력합니다 특별관리라고 입력할 거고요 조건은요 고객 테이블에는 회원번호가 있는데 주문 테이블에는 회원번호가 없는 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번호를 가셔서 not in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에다가 not in 그 다음 select 회원번호가 from 주문 테이블에 주문 테이블에 가서 회원번호가 없는 거라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조건에다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아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고 하니까 not in 그 다음 조건은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경기도 서울특별시가 아니면서 주문 테이블에 회원번호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라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작성하신 쿼리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요 쿼리 이름은 특별관리 회원처리라고 입력합니다 특별관리 회원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총 6개 행에 새로고침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눌러보시고 고객 테이블에 가셔서 비고란에 보시면 비고란에 특별관리해서 총 6개 해당된 회원번호에 업데이트 돼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부터 쿼리 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